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팅이에요 어떠세요? 저 오늘 첫방제게임 방금 촬영했어요 인트로분 했어요 뒤에랑 같이 뭔가 되게 자신 있게 이게 뭔가 풀그럴 느낌 느낌으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캣플러 뮤비 길이 2일차 뮤비 촬영장입니다 제가 저랑 샤오팅 언니가 오늘 스타트를 끊었는데 오늘 이 뮤비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화이팅해서 좋은 뮤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기대 많이 해줄 거죠? 오늘도 열심히 찍어볼게요 화이팅! 촬영장은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포스터가 있고 그리고 찌개는 제 파트가 시작하는 그런 스태프들이고 앞에 없으니까 느낌을 잘 모르겠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몸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단체 근무가 많거든요 단체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서 체력성이기 때문에 먹고 잘 먹고 기분 좋게 좋은 뮤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기분 나쁠 때 봐야겠다 기분 나쁠 때 봐야겠다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 꼭 봐주세요 다들 폰 배경 화면 해놓고 행복해지는 사진이 출 거 같지? 나 허락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바보 같아 최적일 인생 마지막에 포스터가 있을 거예요 넌 잘 찍어요 잘 찍어요 잘 찍어요 희생 잘 찍어요 잘 찍어요 아 뭐였어요? 아 빨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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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희생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 표시. 예쁘다, 노수야. 네? 예쁘다. 네, 죄송합니다. 우선. 얘 벌써 웃었어. 저의 벌스 부분을 멤버들과 함께 멋지게 촬영을 했습니다. 우와. 이번에 뭔가 처음 해보는 기법으로 카메라도 쳐보고 시선 이렇게 맞춰서 해보고 여러 포커스를 두고 찍어봤는데요. 멋있게 나올 것 같고 뒤에 멤버들도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줘서 아주 멋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선으로만 집중이 되게 잘 만들어야 되어서 뭔가 딱 딱 딱 딱 쳐다보는 고객의 당력 눈빛을 중점으로 이번 인터뷰도 제가 카메라를 쳐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제가 갑자기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는데 아까 그러면서 지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영이 언니가 항상 피곤하십니다. 귀여운 사람은 우선 지쳤어요. 아홉 명에서 춤출 때는 뭔가 더 바람욕이 더 모여야 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 같이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유닛으로 세 명에서 춤출 때는 뭔가 더 맞추기 쉽고 한 명 한 명 다 잘 보이니까 저는 뭔가 더 집중해서 한 명 한 명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니 저 애는 십 한 걸 넘어서 힙 쟁이들이에요. 우리 캣플린이야 오늘 보고 뮤비 마지막 촬영인데 여러분께 저희 멋진 모습들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뻑뻑 눌러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많이 많이 기대 기대해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쪽이? 안녕? 자연이를 소개할게요. 빅스웨이 이거 뭐야? 립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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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커프 했어요. 맞아요. 무서워 보이죠? 네. 으 무서워. 무서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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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저요? 내기 싫어. 나 이거 좀 봤잖아.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다행이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며. 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응. 나를. 오!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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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롤을 줬습니다. 롤롤은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 많이 주세요. 안녕. 제가 캡플리안에게 전화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같이 왔는데요. 지금은.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라 같았나 봅니다. 네. 내 말이 들리네. 네. 말해 주세요. 네. 배플리아는 후회하게 될 거야. 내 전화를 받지 못했어. 난 진짜 멍 때리면 표정이 안 나올 것 같았어. 어? 뭐지? 뭐지? 진짜 쪼비에 조금만은 네모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뭐지? 쪼끔 뭘까? 쪼비... 뭐지? 그냥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뭔가 평상은 다르지 않아요? 이런 머리를 뮤비 때 하다니. 새로운 도전! 멤버들이 어려 보인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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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에 심취한 다영입니다. 굉장히 세트가 신기하죠? 도시 느낌. 벌써 이 마을에 정들었는데요. 제 집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거주인데요. 저는 지금 비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음... 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여서 춤? 아이고? 사람들? 유진아님도 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광고에 모여서 춤을 추곤 합니다. 오늘은 길이를 추고 있었어요. 이번 안무 컨셉 자체가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 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건 어두워 average 네가 próp drained 왜 어떻게 만난 거야. 지금부터 나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염발 라이밍 소환할 수î celebrating 소환없는 응급 지수가 제가 제가 레이러를 시간이 없어서 지금 티비를 붙였거든요 갑자기 진짜 틴크 너무 차가워 됐어 됐어 붙여졌어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티블뤼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뮤직비디오 촬영ок 저희는 끝에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올해도 함께 달려봅시다! 화이팅! 오늘 많이 하세요! 안녕!